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16번째 페이지 대한민국이 낳고 영국이 키운 스포츠 칼럼리스트 이닥 이정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랩소드의 이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만 왠지 모르게 이닥의 기분이 아직도 좋아 보이네요. 네. 기분 좋습니다. 이닥이 그토록 바라던 아르헨티나의 우승이 현실이 됐습니다. 네. 제가 처음서부터 밀었는데 정말 사우디아라비아의 처음에 이레일로 질 때만 하더라도 야 이거 조금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그 후 너무 사우디한테 지고 나서 우리 방송에서도 이닥이 저는 그래도 끝까지 아르헨티나를 믿어보겠습니다. 아 그 말 기억하시는군요. 이게 유튜브에 박제가 돼 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결승전. 월드컵 총평. 아 사우디의 아니요. 그냥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끝났습니다. 일단 결승전 얘기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사실 2대0으로 앞서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전후반 80분까지는 아르헨티나가 사실 여유 있게 이기는 줄 알았어요. 경기력이 압도적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2대2가 됐고 연장전 가서 3대2가 돼서 이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장 후반 얼마 안 남겨놓고 또 3대3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부차기에 들어가면 정말 심리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쫓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따라 붙음 당한 입장에서. 쫓길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승부차기로 완벽하게 했죠. 그렇죠. 제가 봤더니 네덜란드전에서도 승부차기를 한 번 했었고. 그렇죠. 결승전에서도 한 번 해냈는데 총 9명이 했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두 경기 통틀어서. 두 경기 통틀어서 5명이 했는데 8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네. 엄청난 집중력이고요. 또 아르헨티나 골킥 버가 네덜란드전에서도 두 개를 막았고 또 프랑스전에서도 하나는 막았고 하나는 밖으로 나갔고. 마르티네스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뭔가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더 간절하고 더 동기부여가 강하지 않았나. 둘 다 훌륭한 팀이고 훌륭한 선수들인데 더 그 간절함이나 동기부여가 아르헨티나가 더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축구께나 본 사람인데 제 평생 이런 명경기를 또 볼 수 있을까. 서사와 경기력과 그 월드컵 결승이라는 그 무게감 모든 게 진짜 완벽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딱 경기 시작할 때 깜짝 놀란 게 주심이 딱 나오시는데 폴란드 분이시잖아요. 저는 콜리나 주심이 다시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비슷하게 생기셔가지고. 민머리 스타일. 그런데 민머리 스타일 주심들은 꽤 많은데 그렇게 비슷하게.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벤제마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은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을 했죠. 제가 듣기로는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의 여러 명 그분이 여러 선수들 초청. 스타 선수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보면서 응원을 하죠. 경기장에서. 지단도 초청을 하고 포그바도 초청을 하고 벤제마 다들 초청을 했다고 하는데 벤제마하고 지단은 또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단이 안 온 그 변명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면 괜히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각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안 왔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약간 변명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팀들은 다 왔거든요. 브라질 같은 경험은 하더라도 결승전은 아니지만 브라질의 왕래 스타들이 다 와서 경기를 지켜봤고 우리나라도 차붐이 가서 지켜봤고 다들 마테우스도 왔고 다들 와서 지켜봤거든요. 지단이 또 그렇게 안 오는 것이냐 약간 실망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럼 지단의 본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옛날서부터 느낀 거고 제가 지난주에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약간 프랑스 팀 내에는 그 조질력이라든지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기부여나 간절함 애절함이 아르헨티너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마침 지단 벤제마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국가 안 부르는 이민자 출신 선수잖아요. 대표적으로 두 분이신데 두 분도 안 왔어요. 그러게요. 벤제마도 안 오고 지단도 안 오고 또 벤제마는 경기 끝나자마자 국가대표 은퇴선을 했는데 그 선수가 지금까지 97경기를 뛰었습니다. 3경기만 더 뛰면 그 유명한 센트리클럽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그냥 그렇게 쉽게 미련이 없다 이거죠. 미련이 없는 것 같아요. 프랑스 국가대표 뛰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조금 뭔가 내방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더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닥 덕분에 더 알찬 월드컵을 한 달 동안 본 것 같은데 더 하실 얘기는 없으신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이번에 8개 구장에서 월드컵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7개가 신축이고 하나가 증축이거든요. 그런데 8개 구장 중에서 가장 큰 구장 결승전이 열린 데가 8만 8천이 들어가는 구장이고요. 그다음에 6만 6천이 들어가는 구장이고 나머지 6개 구장이 한 4만 5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카타르가 경기도보다 약간 큰 크기거든요. 인구가 280만인데요. 카타르 국민은 30만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거의 90%가 외국인입니다. 저는 30만의 국민이 경기장 하나 메우기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국민은 몇 분의 1이 가야지 경기장 하나 메울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과연 7개는 신축을 했고 하나는 증축을 했는데 이렇게 거대한 축구장이나 경기장을 월드컵 끝난 후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굉장히 많은 관심 가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몇 개는 다시 허문다 그러잖아요. 8, 7호 경기장인가요? 우리가 브라질이라고 했던 경기장은 곧바로 허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경기장은 아마 허물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아시안컵 개최를 따냈으니까 그때까지는 잘 써먹겠죠. 아시안컵은 또 내년에 잠깐 하고 또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장은 계속 남으니까. 사실 요즘 많은 스포츠 경영자들이 이러한 거대한 스포츠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경기장을 어떻게 유지하고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돈 먹는 세금 먹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지우병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메시가. 아까 하나만이라 그러지 않으셨나요? 메시가. 네. 메시가. 마지막으로 메시가 세레모니에 하러 나갈 때 전통 의상인 비시트다 그러더라고요. 카타르 국왕이 약간 곤룡포처럼 이렇게 덮어줬어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호감적인 반응도 있었는가 비해서는 좀 안 좋은 여론도 있었거든요. 왜 거기다 그 옷을 씌우냐. 그렇죠. 그렇죠. 여가면서 카타르 홍보하는 장도 아니고 메시의 번호도 가려지고 유니폼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영혼이 남는 사진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표시한 분들도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좀 불만스러운. 왜 거기다 그걸 씌웠을까. 더군다나 저는 그 옷이 예쁘긴 하면 그나마 더 괜찮은데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우리 옛날에 전설공연 봤을 때 저승사자들이 입는 무슨 뭐 이렇게 꼭. 두루마기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쪽분들한테는 예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국왕님이 국왕님이 아세요? 왜 뭐요? 은폐마. 아니 죄송합니다. 은바페. 은바페하고요. 은바페하고. 그리고 저기 메시가 빨리 생제르망에서 같은 팀에서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국왕님이 그 팀의 구단주인 거 아세요? 구단주죠. 구단주인 거 아세요? 네. 실질적 구단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메시가 그 구단주님을 여러 번 만나봤을 것 같아요. 전에도요. 그랬겠네요. 그래서 뭐 거절할 수도 없고 구단주가 씌워지고 국왕이 씌워지니까 메시는 어쩔 수 없이 엉거주춤 썼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표시하는 팬들도 아마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박술녀 선생님도 아니고 왜 카타르 전통의상 디자인 디스를 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10분이 순삭됐습니다. 오늘 컨텐츠 들어가보죠. 오늘 어떤 이야기 가져오셨나요? 오늘 나갈 얘기는요. 영국 날씨가 하루에 사계절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변화 무쌍하기로 정말 유명합니다. 다시 영국이군요. 다시 영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영국을 제가 영국 얘기할 게 제일 많아서요. 그렇죠. 영국 얘기 재밌어요. 그래서 영국 날씨가 사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면 정말 우울해집니다. 정말 우울해져서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자주 오고 하루 종일 어둘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런던 겨울 날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이유 때문에 영국하고 런던 뿐만이 아니라 북유럽은 정말 겨울에 여행 가시는 거 제가 정말 추천 안 드립니다. 너무 우울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뭐 스키 타러 가시겠다. 그렇다면 당연히 겨울에 가셔야 되겠지만 그런 이유만 아니다고 하면요. 정말 북유럽이나 런던이나 영국을 날씨 좋은 계절을 가면 정말 좋게 즐길 수가 있거든요. 겨울에 가면 너무 우울하고 춥고 어둡고 꼼꼼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좀 처음 가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제가 더욱더 추천을 안 드리는 바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 학부하고 있을 때 낮잠을 자다 일어났습니다. 학부 공부할 때? 학부 공부할 때 낮잠을 자다 일어났어요. 밖을 봤더니 아주 꼼꼼해요. 완전히 꼼꼼해요. 시계를 봤는데 3시 4시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잠을 많이 잤구나. 새벽이구나 벌써. 내가 낮잠을 잤는데 12시간을 잤구나. 벌써 새벽 3시 4시구나. 정말 많이 잤구나.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봤더니 알고 봤더니 오후 3시 4시다. 이럴 정도로 정말. 그래서 깜놀한 적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4시부터 시커매진다. 그 전서부터 시커머해질 때가 있고요. 하루 종일 시커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한 겨울 날씨에 한 가지 빛이 되신 것이 역시 크리스마스 휴가 때입니다. 크리스마스. 네. 휴가예요. 지금 그래서 크리스마스 휴가가 우리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 3일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죠. 3일 남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면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그렇죠. 딱 이렇게 이틀 얘기하고 보통 끝인데요. 영국에는 복싱데이라는 아까 박싱으로 발음을 하시던데 박싱은 미국식 영어고 아무래도 영국에서는 복싱이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미국에는 박싱데이라는 게 없거든요. 영연망에서 쓰이는 휴일이기 때문에. 약간 김우치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뭔가 박싱하면 좀 이상해요. 이 다가 앞에서는 제가 당연히 복싱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는 복싱데이라는 휴일이 있습니다. 복싱데이가 바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을 가리키는 건데요. 혹시 편집장님도 복싱데이 박싱데이 많이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뭐 잘 알지는 못하고. 저는 이제 맨유 시절 박지성 선수 경기 보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복싱데이 복싱데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들어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유로한 복싱데이는 이후 대형제국을 형성한 영연망 국가들로 뻗어나갑니다. 혹시 복싱데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혹시 무슨 복싱 권투하고 연관이 있지 않냐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날은 복싱하고는요. 권투하고는요. 전혀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요? 네. 복싱데이의 기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한 가지 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헌금 상자에다가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 다음 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는 데서 유로했다는 설도 있고요. 그래서 헌금 상자를 복스 박스라고 불러서 거기서 유로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혹은 중세시대 영주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농노들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상자에 담아서 주었는데 거기서 유로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따르면요. 그래서 19세기에 우체부나 하인이나 심그룹꾼 같은 사람분한테 선물 상자를 줄 때 크리스마스 박스에다가 담아서 줬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복싱데이라는 말이 유로했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약간 좀 할리데이 팁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뭔가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누는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은 복싱데이라고 하면 쇼핑하는 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쇼핑하는 날이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 브렉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날이 쇼핑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싱데이서부터 쇼핑이 아니 할인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쇼핑하는 날인데요. 영국 도심에 쇼핑가를 가보면 12월 24일까지는 정말로 북적북적해요. 선물 사려는 사람들로는요. 그런데 12월 24일만 싹 지나가면요. 크리스마스날이 되면요. 아침서부터 거짓말처럼 모든 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백화점, 레스토랑 거의 모든 상점, 음식점 거의 다 대부분이 문을 닫습니다. 심지어는 대중교통인 버스, 지하철, 기차도 안 다녀요. 대중교통도? 대중교통도 전혀 안 다니는 겁니다. 못 타고 다녀요. 크리스마스날 돌아다니려고 하면요. 자기 자동차 타고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택시는 가끔가다 있는데요. 많이 다니지도 않고 또 요금이 올라갑니다. 아 요금이 올라가요? 또 올라갑니다. 요금도 올라가고요. 아니면 자전거. 정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돌아다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날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통 영국이 워낙 크리스마스를 중요시하는 전통이 있다 보니까 한 12월 20일부터 1월 초까지는요. 영국의 대중교통들이 굉장히 많이 단축 운행을 합니다. 단축 운행을 하고 특정 구간을 운행을 안 하는 케이스도 꽤 많고요. 그 사이에 공사하기도 하고 파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이 쉬는구나. 네. 대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한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 아예 대학교 전체가 문을 다 닫습니다. 제 말은 도서건도 못 가고 모든 걸 다 닫는다는 얘기예요. 캠퍼스 전체가. 학교 전체가 다 셔다운됩니다. 그럴 정도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렇죠. 집에만 있어야겠네. 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들은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고요. 저도 영국에 처음 갔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크리스마스날 외출을 했죠. 룰루를 하러 나갔습니다. 점심 한 번 사 먹어야 됐다. 집안 맛있는 것도 없는데. 밖에는 어떻게 모든 게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문화 충격을 받고 귀가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원래 좀 열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문화 충격을 잘 안 봤거든요. 잘 안 봤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새로운 것을 좀 잘 받아들입니다. 나름 로컬라이제이션을 굉장히 빨리 하는 사람인데 정말 크리스마스날 아침에 나갔다가 모든 곳이 정지된 도시를 보고 일종의 문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성하게 기억이 납니다. 슬픈 성탄절. 네. 복싱대회는 그 다음 날이죠. 영국 전역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가 시작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이른 아침부터 할인 행사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이른 아침부터 백화점의 줄이 쫙 늘어섭니다. 심지어는요. 새벽 4시 5시에 문을 여는 상점도 있어요. 오픈런 하듯이. 26일 섭터요. 맞습니다. 오픈런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활기 넘치는 건 26일이라는 건데. 맞습니다. 24일하고요. 24일하고. 저희가 유튜브로 사진 한 장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닥이 준비해 오신 사진인데 어떤 장면인가요? 저 사진이 런던의 해로 백화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이 있거든요. 런던 영국을 대표하는 백화점이고 영국 왕씨라고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오랫동안 유지했던 백화점인데요. 저기 서 있는 사람들이 복싱데이 날 세일하는 날 들어가려고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서빙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분들이 백화점 직원인데 추운 아침날서부터 많은 쇼핑객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몸 좀 녹이라고 따뜻한 티를 쫙 들어다니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율무체 같은 거 우리로 치면 몸 좀 녹이라고. 저도 한두 번 나가봤어요. 복싱데이 아침에. 남들 다 나가길래 저도 한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정말 정신없습니다. 정말 정신없고요. 웬만한 가게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줄을 쫙 서 있어야 되고요. 열린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겪는 사건마다 다 충격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쇼핑을 별로 안 좋아해서. 누구보다 닫혀있는 것 같은데. 쇼핑에도 닫혀있고 다 닫혀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제가 쇼핑을 좀 귀찮아하지만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복싱데이가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주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복싱데이는 영국에서 스포츠데이입니다. 스포츠하는 날입니다. 이날 경마, 럭비 여러 종류의 스포츠 경기가 열리지만 단연 최고의 인기 종목은 축구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종목의 경기가 열리지만 가장 최고의 인기 종목은 역시 축구입니다. 이 전통이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잉글랜드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요크셔 지방이 있는데요. 거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요크셔, 돼지 또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돼지, 돼지고기. 그렇죠. 그렇죠. 사우스 요크셔다고 남요크셔 지방이 있습니다. 요크셔 테리어도 있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셰필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스포츠로 꽤 유명한 도시입니다. 잉글랜드에서 크기는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큰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가 잉글랜드의 스포츠 수도라는 또 별칭을 갖고 있는 도시예요. 셰필드가? 네. 셰필드가요. 그래서 제가 셰필드라는 도시를 약간 설명을 하면요. 런던에서 세인트 펜크라스 기차역에서 두 시간 반에 걸리는, 두 시간 반 걸리는 위치에 있고요. 이 도시가 한때는 특히 산업혁명 거쳤을 때는요. 철강산업으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포항과 같은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도시가 원래 제철산업으로 유명을 했기 때문에 예전서부터 포스코, 포항제철 분들이 이 도시에 많이들 가서 여러 가지 교류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혹시 영화, 오래간만에 제가 영화 얘기를 드리는데 영화 혹시 풀몬티라고 아시는지요? 풀몬티 저 모르는데. 이게 98년도 영국 영화거든요. 98년도 영국 영화인데 배경은 1970년대 초반이거든요.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요. 제철소가 문을 닫으면서 실직자가 된 제철소 노동자들이요. 생계를 위해서 스트립쇼를 벌이는 코믹하게 그린 사회 고발도 하면서 코믹하게 그린 영화인데 이 영화의 예산이 단돈 300만 달러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300만 달러? 네. 저 예산 영화인데 그 해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타이타닉하고 아카데미상에서 정면으로만 붙어가지고요. 유명한 영화군요. 네. 되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디카프리오의 타이타닉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영화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 100분의 1도 안 들어간 영화인데 그 해 아카데미상에서 맞붙었는데 아쉽게도 4개 올랐는데 아 대단한 거죠. 네. 그래도 그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건데요. 그 영화 풀몬티의 배경이 되는 도시도 셰필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철도시로 유명했기 때문에요. 가보셨나요 이락은? 제가 이곳에서 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살았습니다. 학부 공부할 때 성탄절 충격 한 번 받으시고 셰필드로 가서 석사를 셰필드에서 석사를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익숙한 곳이기도 한데 혹시 편집장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뭐요? 세계 최초의 축구클럽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 최초의 축구클럽. 진짜 모르겠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전혀 감도 안 오는데. 그런데 정확히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세계 최초의 축구클럽이요. 셰필드에 있었습니다. 셰필드 우리가 하는 셰필드 유나이티드? 아닙니다. 셰필드 FC라고 해서요. 그래요? 셰필드 FC라는 클럽이었는데요. 이 팀은 프로팀이 아닙니다. 아마추어 클럽이고요. 현재 8부 리그에 있습니다. 아, 아직도 있군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클럽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것을 피파크 공인을 했습니다. 1857년도에 생겼거든요. 좀 전에 편집장님이 유나이티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셰필드 유나이티드. 네. 아마 상대적으로 국내 팬들이 약간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두 팀들, 영국에서 유명한 팀들이고요.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로 왔다 갔다 하죠. 승격했다가 강등당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웬스데이. 제가 좋아하는 웬스데이는 90년대에는 프리미어리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00년대에는 계속 2부 리그 아니면 3부 리그에 지금 있습니다. 웬스데이 홈 구장이 그 유명한 힐스브로 구장입니다. 힐스브로 참사가. 힐스브로 참사. 네. 힐스브로 참사가 1989년도에 FA컵 중결승전이 이 경류장에서 벌어졌는데 노팅원 포리스트하고 리버풀하고 맞붙어서 그 당시에 거의 100명이 되는 리버풀 팬들이 압살당했고. 압살당했죠. 그때는 입석좌석이라는 게 있어서. 그때는 입석이 있었죠. 사람들이 막 한도 끝도 없이 들여보내면 그런 사고가. 그 사건을 계기로 상의를 의해서 입석좌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구장이 셰필드 웬스데이 홈 구장입니다. 1857년에 셰필드 웬스데이가. 네. 셰필드 웬스데이가 그렇고요. 셰필드 FC는 1857년이고 셰필드 웬스데이는 잉글랜드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프로축구팀인데 1867년입니다. 웬스데이는요. 셰필드 웬스데이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팀입니다. 네. 그래서 웬스데이라는 이름에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요일. 왜 웬스데이냐. 왜 수요일이냐. 왜 그래요. 그런데 보면 팀들의 이름을 보면 이렇게 좀 나가는 정형화된 이름이 있어요. FC. 그렇죠. 유나이티드. 그렇죠. 무슨 무슨 시티. 그렇죠. 아니면 숫자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숫자가 들어간 팀이 꽤 있는데 숫자가 보통 들어간 팀들은요. 보통 창단 연도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오보 96이면 독일 팀인데요. 1896년에 창단이 된 거고. 호페나임 1899 뭐 이런 데도 있죠. 맞습니다. 바이엘 공사 레베쿠젠. 역시 1904년도. 살케 공사. 마찬가지로 1904년도. 숫자 들어간 팀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요일이 들어간 팀은요. 잉글랜드에서 유일하게 셰필드 웬스데이. 수요일에 창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좀 알아왔는데. 다 풀고 가세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참아. 예전에 웬스데이 크리켓 클럽이 셰필드에 있었다고 합니다. 웬스데이 크리켓. 그 멤버들이 우리 겨울에도 운동을 좀 하자. 겨울에 만당이 운동할 게 없는데 축구를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만든 클럽이 셰필드 웬스데이 축구팀이 되는데. 웬스데이 크리켓 클럽은. 웬스데이가 들었냐면요. 웬스데이가 들어간 이유는 그분들의 마침 웬스데이가 쉬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축구를 하자. 그래서 웬스데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요일에 들어간 팀 이름에 들어간 팀은 이 팀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셰필드에서 석사를 했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셰필드 대학이 제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이고 한국 유학생들도 꾸준히 많이 오는 대학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그 당시 한국 유학생들이요. 무슨 축구클럽이 있었냐면요. 셰필드 웬스데이 팀이 워낙 유명하니까 셰필드 프라이데이. 한국인 유학생들이? 네. 셰필드 프라이데이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불금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 끝나고 금요일 오후에. 네. 금요일 오후에 모스 축구라는 셰필드 프라이데이가 있었습니다. 이 닭도 플레이어였나요? 저는 그냥 옆에서 많이 구경하고 주전자를 나르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 한국 유학생들은 셰필드 프라이데이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지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영국도 주전자를 나르는군요. 유튜브로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축구클럽의 로고처럼 보이는데. 저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클럽 셰필드 FC의 로고입니다. 1857년이라고 자세히 보면 숫자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밑에 영어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클럽이라고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The World's First Football Club. 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오래된 클럽은 누구냐. 셰필드 FC가 첫 번째고 셰필드 웬스데이가 세 번째인데. 셰필드 웬스데이는 프로팀 중에서 세 번째예요. 셰필드 FC는 아마추어 팀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로 오래된 팀은요. 한람 FC라는 팀이 있거든요. 한람. 한람 FC인데 이 팀도 셰필드에 있습니다. 그래요. 굳이 제가 약간 투마치 인포메이션을 말씀드리면. 굳이요? 굳이 말씀드리면 예전에 황선홍 선수가 2002년도 끝나고 은퇴를 하셔서 셰필드에서 축구연수를 받으셨어요. 축구연수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한람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고 제가 그 당시에 여러 번 만났습니다. 황선홍 선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셰필드가 한국인 슈퍼가 없어요. 한국인 슈퍼가 없기 때문에 한국인 물건을 먹고 싶은 교민들이 되게 학생들이 되게 고파하는데요. 한 대를 한 번씩 런던에서 한국 슈퍼에서 밴이 올라옵니다. 이동식 슈퍼. 그래서 거기 다 셰필드 사는 한국 사람들 거기 다 모입니다. 한 대를 한 번씩. 황선홍 선수. 저도 거기 모여있고 저도 모여있고 쭉 줄 서서. 셰필드 프라이데이도 다 오고. 다 오고 다 모여요. 한 대를 한 번씩 거기에 공포에.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밴이 올라가가지고 김치도 사고. 같이 쇼핑한 사이군요.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857년도에 셰필드 fc가 창단을 됐는데 그 한람 fc 두 번째로 창단된 팀이요. 1860년도에요. 그러다 보니까 3년이라는 공백이 있잖아요. 3년 동안은. 3년 동안은 한 팀밖에 없었던 거죠. 지구상에 셰필드 fc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럼 셰필드 fc는 경기를 어떻게 했냐. 경기를 어떻게 하나요. 경기를 어떻게 하나요. 상대팀이 없는데. 자체 청백전. 그래서 자체적으로 나눠가지고요. 기혼자 대 미혼자. 아니면 나이별로 나누기도 해 떠갑니다. 하여간 다양한 방식으로 나눠가지고 자체 청백전을 3년 동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체 청백전을 3년 동안 하고 1860년대 셰필드에서 한람 fc가 창단이 되니까 아 잘됐다. 인재팀이 생겼다. 그래서 복싱데이 축구라는 전통이 1860년에 셰필드 fc하고 한람 fc가 축구하는 데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람 fc가 1860년대에 창단이 됐거든요. 복싱데이 축구한 유래. 27분 걸려서 이제 나왔네. 속 시원해. 이래서 이때 시작됐군요. 유래를 좀 아시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재밌네요. 셰필드가 아까 황선홍 선수가 유학한 도시라는 거 말고도 한국 축구하고 인연이 깊은 도시라고요. 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정말 축구 팬이라면 꼭 알아야 될 정보육과 팩트입니다. 뭔가요. 1991년도 하계 유니버샤드 대회가 셰필드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대표팀이 8강과 4강전에서 나이지리아하고 우루과이를 4대1로 대파했습니다. 우리가? 네. 우리가. 그럼 결승에 진출한 거예요. 결승에 진출했는데 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세상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예요. 결국 결승전에서 치열한 혈투 끝에 0대1으로 비겼습니다. 비겼어요? 결국 비겨서 승부차기로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승부차기에서 대한민국이 네덜란드를 5대4로 물리치고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승을 했어요? 네.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주요 국제축구대회에서 한국 축구가 유일하게 우승한 대회가요. 91년도 셰필드 하계 유니버샤드 대회입니다. 유니버샤드면 그래도 큰 대회인데 왜 모르고 있었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당시 홍명보 선수가 이 팀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당시 22살이었는데 홍명보 선수가 원래는 수비수로 활동을 하다가 결승전에서는요. 세상에 공격형 미드필드로 뛰었다고 합니다. 종종 그러죠. 홍명보 선수가.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홍명보 선수가 리베로의 역할을 이때부터 발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셰필드를 가면요. 돈 밸리 스타디움이 다고 있어요. 돈 밸리 스타디움에서 거기가 하계 유니버샤드 열렸던 메인 경기장이기도 하고요. 축구 결승전도 거기에서 열렸거든요. 저도 그 앞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경기장이 아쉽게도 재정적인 문제로 2013년도에 철거가 됐습니다. 많이 아쉽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국장도 철거가 됐고. 야구장이요? 야구장이요. 그리고 또 이 셰필드 하겐 유니버샤드 메인 스타디움도 철거가 돼서 지금은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토크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긴장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야구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우리가 4대1로 진 그 경기장 브라질한테 입은 월드컵에서요. 그 경기장은 이제 철거가 됐다고 하니까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잘됐다. 그리고 뭐 저기 복싱데이에만 축구를 보는 팬들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안 보다가? 아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편집장님한테요. 편집장님 보통 평상시에는 교회를 가지 않다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교회 가시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상시 안 가다가 교회. 저를 직격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 근데 편집장님은 모태신앙인데 아니시겠죠. 있죠 있죠. 뭐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송구영신 때만 교회 나가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국에서는요.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가기가 힘듭니다. 왜냐면요. 대중교통에 안 다녀요. 아 그러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까운 데 있으면 그나마 갈 수가 있는데 걸어가면 되니까요. 좀 떨어져 있으면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대중교통이 없는데요. 그래서 좀 영국에서 역사가 좀 오래되고 교민들이 좀 많은 그런 규모가 있는 클럽에서는요. 유학생들 보통 차가 없거든요. 싱글 같은 경우는요. 교회의 교민분들 특히 집사님들이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아니 오늘 뭐 유학 컨설팅이야 뭐야. 학생들을 정말 싫어 나누게 돼서 그런 고마웠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근데 저기 제가 이 말을 또 잠깐 들리는 이유가 그 당시에 또 저기 이영표 집사님이 이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이영표 선수가. 네. 그래서 우리는 집사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제가 박사 과정에 있었을 때 이영표 집사님하고. 교회에서 이영표 집사님을 만나셨네요. 만났습니다. 갑자기 또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되게 뭐 사방팔방 레전드들을 만나고 다니시네요. 평상시에는 교회를 가지 않다가 크리스마스 예매만 참석하는 교인들이 있듯이요. 마찬가지로 시즌 내내 축구장을 가지 않다가요. 복싱데이에만 축구장을 가는 축구팬들이 있어요. 특히 크리스마스 휴일 내내 가족 친지들과 식사를 하고 예의를 차리다가 지친 남성들이요. 정말 복싱데이의 축구경기는요. 이분들한테 일종의 피난처. 명절 스트레스 풀기. 명절 스트레스 풀려고 그다음 달 복싱데이 가서 축구 본다고 합니다. 요새도 뭐 설날이나 추석 다음날에 스크린골프장 가서 스트레스 풀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런데 복싱데이 열리는 축구경기는 원래 이제 같은 지역인 팀들끼리 경기를. 이게 전통적으로는 그런데 더 이상은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교통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요. 전통적으로는 복싱데이에 열리는 경기들은 보통 로컬 팀들이 서로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다음날 클럽이나 팬들 이거 먼 권리를 이동하려면 굉장히 힘들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로컬 더비 경기가 많이 열렸거든요. 아시다시피 로컬 더비 경기는 언제나 치열합니다. 언제나 치열하고 정말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간혹 가다가 복싱데이에 벌어진 경기 크리스마스 연휴에 벌어진 경기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왕왕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1979년도 복싱데이에 열린 경기인데요.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웬스데이가 붙은 거예요. 1979년도예요. 정말 그 경기에서 팬과 선수들이 복싱 경기를 연상시키는 난투국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날은 정말로 복싱하는 데이였다고 합니다. 진짜 복싱. 진짜 복싱데이었대요. 그날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50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난투국이 벌어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워낙에 치열한 경기인 거예요. 복싱데이 경기가.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즐겨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유럽의 주요 축구리그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휴식 기간을 가집니다. 특히 독일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최장 6주 정도 휴식을 가지는데 유독 잉글랜드는 복싱데이를 전후로 오히려 가장 많은 경기가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복싱데이를 전후로 더 많은 경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 적응이 덜 된 외국인 감독이나 선수들이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경기가 벌어지기 때문에 혹사다. 선수들이 충분히 쉴 수도 없고 그러면 선수들의 부상의 위험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불만의 목소리는 많지만 사실 복싱데이에 축구가 펼쳐지는 건 영국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전통입니다. 때로는 영국인들이 실용적인 것보다는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거든요. 전통을 중요시하는 영국인들한테는 복싱데이에서 축구하는 전통은 아마 오랫동안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축구종가의 자부심 이런 게 있을 때입니다.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전통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닥이 특히 올해 복싱데이는 더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다. 네. 더욱더 올해 복싱데이는 축구 팬 국내 축구 팬들한테 더욱더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프리미어리그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EPL이 다시 시작하는 날에 이번에 복싱데이 12월 2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잉글랜드에서 전통적으로 축구 보는 날이 역시 복싱데이인데 그날 또 EPL이 다시 재결한다는 거. 그게 한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제가 순위를 살펴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4등이고 황희찬 선수의 울벤튼이 20등이더라고요. 최악위네요. 20등인데 지금 강등 위기인데 제가 승점을 받더니 그래도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강등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26일 날 토트넘이 브랜드포트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같은 26일 날 울벤튼이 에버튼 좀 강팀하고 합니다. 에버튼하고 경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 다시 한 번 월드컵 때와 비슷하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멋진 모습 다시 한 번 보여주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부상에서 많이 좀 회복됐기를 바라고 황희찬 선수도 월드컵 때 폼이 좀 좋아졌으니까 황희찬 선수가 특히 마지막 두 경기 폼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황소처럼 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질주하길 바랍니다. 일단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은 덜 외로워요. 이때 축구 보면서 1월 1일까지도 막 복구하니까 저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차가 또 낮에는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시차가 한 8시간 나기 때문에 겨울에. 말문을 또 제가 하겠습니다. 이닥 오늘도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